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루선수바입니다. 저는 네빨 사람입니다. 제 나이는 21살립니다.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축구부 주장을 했습니다.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.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서 부모님을 도와드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잘 알 수 있습니다. 저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일을 빨리 배워서 외사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.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